자, 프랙티스 4입니다. 여러분 단어도 잘 외우고 계시고 워크북 복습도 잘 하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강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성실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common knowledge that walking regularly has many benefits. 자, 우리 요거 배운 적 있었어요. It, 맨 앞에 나오기에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온 대명사 It이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그것은 흔한 지식이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가 흔한 지식이라고 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혹시 이 자리에 와야 하는 진짜 주인공이 너무 길어진 나머지 뒤로 빠져있진 않을까? 해서 뒤돌아보면 주로 투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1권에서 배운 필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돌아보니까 투더하기 동사 원형이 아니라 누구? 됐이 보여요? 됐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됐은 우리 의미가 따로 없어서 막 생략도 가능했던 친구였거든요. 생략이 가능한 대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은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됐이 절인지 한번 볼게요. walking regulatory 주어 has many benefits 오, 절 맞네요. 맨 앞에도 it is common knowledge 해서 절이 맞네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됐이 맞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투더하기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 됐이 주어인가? 진짜 주어? 한번 넣어서 해석해볼까? walking regulatory regular는 규칙적으로니까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많은 이점, 장점이 있다는 것은 흔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 즉, 합쳐서 상식이다. 어때요? 말 되죠? 그럼 맞았나 봐요. 얘가 진짜 주어였나 봐요. 그리고 얘는 주어 자리를 비워놓을 순 없으니 별뜻 없는 잇을 가져다 쓴 가주어였나 봐요. 그럼 여러분 진짜 주어에는 투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모양도 있고 지금처럼 됐으로 이끄는 절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내용 한번 더 강조하고 갈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걷긴 걸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좀 걷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됐죠? The physical exercise is not only good for your health but also very easy to do. 됐어요. 아, 여러분. 이 2권에서는 우리 1권 공부했을 때와 달리 2권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면 좋을 표현들이 더 많이 풍부하게 나오는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ot only a but also b 입니다. 우리 not only a 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not only a but also b 우리 여기 지금 4강이잖아. 지난 3강에서 우리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 a as well as b 배웠던 거 기억나? 이거 해석을 어떻게 했었어? b 뿐만 아니라 a 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됐어요? b 뿐만 아니라 a 가 해서 별표 어디에? 그렇지. a 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번에 not only a but also b 는 a 뿐만 아니라 b 도 역시 해서 이번에는 누굴 강조? b 를 강조합니다. 그거에 맞춰 해석해 볼까요? 자, physical exercise는 신체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나온 신체 활동은 앞에 나온 walking regularity 를 좀 가리킨다고 봐야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걷는 거 다시 말해 신체 활동은 a 가 누구예요? 얘네요. not only a니까 a 가 얘네요. 그죠? 이게 뭐라고? 너의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필자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뭐래? 매우 하기 쉽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알고 하기도 쉬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강에서 배웠던 a as well as b 는 b 뿐만 아니라 a 가 라고 해서 a 를 강조했다면 이번에 not only a but also b 는 a 뿐만 아니라 b 도 역시 해서 b 를 강조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로 쓰인 걸로 보아 어떤 고유한 명사이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어떤 기관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알아보니까 뭐라고? 보건복지부 얘가 건강 얘가 건강 아이고 건강이고 얘가 복지니까 우리나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 보건복지부가 once 더하기 to 더하기 동사원형 동원하기를 원하다 encourage 뭐죠? 뭐죠? encourage 격려하다 더 많은 한국 사람을 격려했대요. to take up the activity 그 활동 이 활동이라 하면 응 바로 앞 문장에서 나왔던 physical activity 얘기하겠죠? 그 활동을 take up 시작하도록 했나요? 자 encourage 뭐였다구요? 격려하다 더 많은 한국인들아 그 활동을 시작해라 라고 격려했답니다. 그래 신체 활동이 몸에 좋고 하기도 쉬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체 활동을 좀 시작하게끔 격려를 했답니다. so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it은 바로 앞에 나온 보건복지부일 거구요. 보건복지부가 released 했어요. a set of guidelines guideline set를 release 했습니다. 여러분 이 release란 단어는 어떤 신제품이 출시할 때 출시되다 출간되다 출판하다 발표되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guideline을 발표했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됐어요? guideline을 발표했습니다. 일련의 지침들을 발표했죠.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굴요? 사람을 돕습니다. 됐나요? 그 사람이 뭐하도록 get the most out of their daily walks 자, 밑줄 칠게요. get the most out of get the most out of 뒤에 명사 나오구요. 명사를 most 최대한 get 끌어내기 위해서 그치? 활용하기 위해서 됐나요? 자,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guideline을 발표했는데 그 guideline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guideline이에요. 그들의 일상적인 걷기 daily 매일매일 걷는 그 일상 속의 걷기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활용하고 끌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문은 여태까지 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체 활동이 중요해. 보건복지부도 밀고 있지.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신체 활동이란 별게 아니야. 뭐지? physical exercise 뭐지? walking regularly 다시 말해 daily walks 입니다. 되셨죠? According to the ministry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ccording to 명사하면 명사에 따르면 이란 뜻이에요. 명사에 따르면 according to 암기해 주세요. walking can improve your health in a number of ways. 자, 여기서 a number of 보겠습니다. a number of는 한 단어 many 에요. 그러니까 이 걷기는 많은 방면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답니다. it is a simple way 해서 it은 walking 일 거고요. 이 걷는 것은 simple way 간단한 방식 to lower your blood pressure. 앞에서 나온 혈압이니까 혈압을 높이는 거 아니야. low 낮게 만드는 거지 낮추다. 혈압을 낮추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낮추는 게 아니네. and 로 G의 2번 너의 몸무게 그럼 너의 혈압 됐어요? 그렇다면 너의 몸무게와 너의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OK.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좀 걷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체중 그리고 혈압을 낮출 수 있답니다. It also isn't 또한 walking 일 거고요. 걷기는 또한 reduces your chance of getting various diseases 낮춰 준대요. 무엇을 줄여줘요? 가능성 확률을 줄여준답니다. Of getting various diseases 여러분 get diseases 하면 뭐예요? 질병에 OK. 걸리다. 그런데 뭐뭐와 같은 질병인지 한 번 더 나왔네요. 다이애빌이 당뇨병이고요. heart attack 심장 마비고요. and even some types of cancer 암이고요. 아이고 무서운 거 다 나왔네요. 그렇다면 다양한 질병 예를 들어 당뇨병 심장 마비 심지어 암 종류와 같은 그러한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을 reduces 낮춰준답니다. 낮춰준답니다. 됐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워킹이 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의 건강적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혈압 체중 낮추고요. 또 당뇨 심장 마비 암 암 걸릴 가능성 낮춥니다. 됐어요? 됐어요? best of all 얘들아 best은 최고 아니야. 그럼 all 중에 최고니까 무엇보다도 좋아. 무엇보다도 라고 예쁘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It does not take a lot of walking to feel its benefit. 얘들아 그것은 Does not take a lot of walking to feel its benefit. Does not take 필요하지 않대. A lot of walking 많은 걸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많은 걸음을 차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take는 필요로 하다 차지하다 이 뜻인데 어? 그것은 많은 걸음을 차지하지 않는다? 해석이 어색할 땐 그렇지. 이 자리가 혹시 가주어의 자리인가? 진주어로 쓰일만한 투 더하기 동사원형이나 앞에서 배웠던 그렇지 대절에 됐이 있는지 뒤돌아 봤을더니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주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 장점을 느끼는 것은 많은 워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장점을 느끼기엔 그리 많은 워킹이 차지하고 필요하는 게 아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장점을 느끼기 위해서는 A lot of 워킹 해야 돼요. A lot of 워킹 테이크 아니에요. 그렇지. A lot of 워킹을 테이크 하는 건 아닙니다. 됐나요? 아 맞았어요. 얘가 진주어고요. 얘가 가주어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 여러분도 문장 구조가 잘 눈에 들어오시죠. In fact walking briskly for just 150 minutes a week or about 30 minutes 5 times a week is all you need 그래요.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In fact 는 사실 이란 뜻이고 walking briskly 여러분 briskly briskly 어떻게 걷는 거죠? 기분 좋게 활발 하긴 그냥 축축 쳐져서 천천히 말고 경쾌하고 발랄 하게 걷는 것 얼마 동안 for just 150 minutes a week 어머나 150 minutes a day 인 줄 알고 깜짝 놀랄 뻔 그런데 a week 일주일에 150 분이에요. 얘들아 일주일에 150 분 그럼 매주 딱 150 분이니까 우리 한 시간이 60 분 그럼 한 두 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걷는 거야. 그렇게 큰 시간 아니지 많은 시간 아니지 아니면 어때 about 30 minutes 30 분 정도 5 times a week 하루에 다섯 번 인 줄 알고 또 깜짝 놀랄 뻔 그런데 일주일에 다섯 번이야. 그럼 일주일에 점심 먹고 30분씩 걷는 것을 월화수목금 하던지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건강적 암도 예방 당뇨도 예방 몸무게도 줄고 혈압도 줄어들고 우리가 이렇게 크다면 큰 질병들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은 걸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분 좋게 일주일에 150 분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다섯 번 30 분씩 걷는 거 이것이 a unit 네가 필요로 하는 전부야 됐어요? 네가 필요로 하는 전부야 즉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지문이었죠. 이 글은 전반적으로 walking 걷기 그런데 걷기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일정 적당량만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건강적 이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걸어야겠네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five로 갑니다.